그 애한테 대화하려고 왔습니다. 새벽 연습 중입니다. 이 정도 숫자면 저 평생에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? 피곤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항상 열정이 불타했기 때문에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빠 너무 이쁘 근데 이거 AR 없을걸요? AR? MI 말고 완전 AR이 그냥 아이돌이에요? 응 완전 화장 안 한 저의 민낯 부르면 되나요? 응 자 이제 동생의 노래 못 부른다고 미리 말해주세요 다시 아 그냥 보여줄게 진짜 못생겨요 잘 놔 잘 놔 알겠어 나 지금 머리카락 너무 매워가지고 하면 되나요? 응 아 근데 진짜 개떨는데 아냐 아냐 ici KUS시 울wei 감사합니다. 네. 4. 5. 5. 5. 5. 6. 6. 6. 7. 9. 약간 좀 순진하게 생겼다. 화자랑 하니까. 한 소절만. 아 근데 이거 소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냥. 그냥 해. 아니야. 아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르잖아요 수민 나한테 왜 그래? 수민이랑 같이 봐 얼마나 좋을까? 수민이랑 같이 봐 수민이랑 같이 봐 아무리 해 봐 다행히 보 Guardians Strava 유아 랩 소우 우아 하하 롤 헬로 하이하이 보컬 개나 랩 레전드 너보고 보컬 킹이래 소 큐트 머리 색깔입니다 하이하 롤 헬로 하이하 롤 헬로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고 싶은데 빨리 연구해 줘봐 댓글 달아봐 저희 회사 연습생 영직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생각보다 연습하고 있어요 프랙티스 아 완료 하이하 롤 헬로 하이하 롤 헬로 jelly 축하러 모니 Skelet 우빙 와 생겹 우리 娘 카치 양신 ு 쓰 olmas backlog rin padi 뭔 뜻이야 earnings 저 자기소개는 배웠었는데 제가 쓰Es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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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를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 이제 연습하러 갈 거예요. 왜 웃어?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지금 목소리.. 잠시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 여러분 미 considers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해서 오랜만에 작곡하고 싶다고 그냥 작곡하면서 있어요. 근데 아무도 별로 안 하시는데요. 형도 심심하면 놀러오세요. 저 작곡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심심하면 나와서 작곡하고. 왜냐면 저 집에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집에서 못 하거든요. 굿나잇. 딜레이 수가 좀 늦게 끊어야 되던데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 굿나잇. 감사합니다.